인천시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치매 환자 인권 선언문을 선포했습니다. 이는 치매 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 중 하나인데요. 시는 프랑스 치매 치료 전문가가 개발한 치매 환자 인간 존중 돌봄 기법을 인천시 공공치매 시설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. 원태규 기자입니다. 인천시와 인천치매센터 프랑스국제 지네스트 마레스커티 연구소가 양해 각서를 체결했습니다. 새 기관은 휴머니튜드 프로그램 도입과 휴머니튜드 트레이너 양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또 치매 환자의 인간다움을 존중하는 돌봄 문화 조성에 노력할 걸 약속했습니다. 휴머니튜드는 프랑스 치매 환자 케어 전문가 두 명이 개발한 돌봄 기법입니다. 존중을 바탕으로 환자를 돌봤을 때 더 효과적이라는 게 이 프로그램의 기본 원칙. 시는 지난 2019년 시림 요양병원 두 곳에 프로그램을 적용했는데 효과가 있는 걸로 분석했습니다. 해외에선 여러 국가가 이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. 프랑스와 독일, 이탈리아, 캐나다, 일본 등 11개 국가의 국제지부가 설치됐습니다. 그렇지만 공공기관 중심으로 도입을 시도하는 건 인천이 최초입니다. 인천시는 올해 휴머니튜드 트레이너 5명을 양성하고 내년부터 공립 치매 시설을 중심으로 휴머니튜드 돌봄 기법을 적용할 계획입니다.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.